LG 메디페이는 총 38개 부위에 상세 부착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 OK 버튼을 누르거나 채널 다이얼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홈 화면에서 부위 선택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허리, 몸통 메뉴를 선택하세요. 6개 가이드 중 본인의 통증 부위를 선택하세요. 다음 보시는 화면과 같이 통증 부위 주변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 패드를 부착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